네 여러분 INGO WGCA 의장단 여러분들이십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분들이 있었기에 이번 제1회 세계 녹색의료건강문화포럼이 개최된 것이겠죠. 부디 여러분 끝까지 INGO WGCA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총의장님께서는 개막 선포식을 도와주시겠습니다. 우리 총의장님께서 이 상태에서 개막식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자리에 계신 의장단 및 지원의장님들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계신 의장단의 대표님께서 그의 의장들은 다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제 임명 받으신 분들도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까에 tissue 수 frontier 오빠는 혹시 저에게 acho Senhor Kids의 장소입니다. 저희 팀 carrot... 우리 팀 two движ교를 junction합니다. 저희 팀 si 호보강 여기에 계신 의장님들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분들로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먼저 발자국을 밟고 오신 분들이십니다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는 열두 대표부 열내본부 칠십이 지원기구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기구 조치 12개 지부 72개 지싱단위 12대표부에는 360개 국가가 들어있습니다 360개국 위에는 8대륙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아무도 걷지 않는 곳을 가장 먼저 묵묵히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아무도 걷지 않는 곳을 가장 먼저 묵묵히 걸어오신 분들입니다 작년 8월 10일날 파리로 녹색 실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베이징에 위샤오동 우리 교수님 겸 미 조선하에서 중국 정부 빠가이웨이 교육을 하러 갔었습니다 작년 작년 우리 바가이웨이 지지원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에서 바가이웨이 분들을 그 엄청난 분들을 모시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위샤오동님을 이 자리에 같이 모시겠습니다 저희 국제기구 세계기구의 국제기구에 대한 의원을 위해 중국에 바가이웨이 분들을 위해 유샤오동님을 위해서 선생님과 함께 모집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박수로 그 다음에 충칭에 우리 농공인 분들을 함께 이끌고 계신 황자와 및 농경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충칭에서 오신 분들 그 다음에 구이저우 빅데이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빅데이터를 움직이고 계신 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그분들도 구이저우에서 오신 우리 중국 과학원 분들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이들이 나오십시오 충칭에서 오신 분들도 같이 오십시오 또한 난닝 선물 상품 거래소 및 전 지역이 있지만 이분들은 유난히 같이 했던 그런 분들 1년이라는 시간 뒤에 또다시 이 자리에 같이 함께 했기 때문에 같이 선언하고 싶습니다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후기구는 온라인 전산 시스템을 완료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모습도 전 세계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얼굴이 전 세계로 지금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불행이도 안 나가고 있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 나라는 전화가 안 되는 거나 인터넷이 안 되는 나라는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저희가 온라인 시스템을 완료하였습니다 온라인에서 약간 미비한 도시 온라인 연결망 300개 도시에 대한 부분은 우리 온라인 왕숄이 의장께서 맡아서 완성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我們的 왕ipped우석 csvarenjo levels Hej малых adding 왕 amar성 오브 좋아요 regal 노동 짜 길 허리 나무대 Earn 우리 의장님께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황 조금 부족하지만 작은 단체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 단체 인원은 약 5억 명입니다. 또한 우리 그 업무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는 구이조 빅데이터 시스템은 농수산 식품에 대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기도 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이분은 개인적으로 또 시 주석님 부분하고 가장 가까운 분이시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작은 단체를 이끌고 계신 태극 지혜팀을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셨으면 합니다. 태극 지혜 이분들이 아마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분들 단체는 전세계 약 1억 명 정도의 멤버를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태극 지혜팀, 이분들은 국제기구 세계 녹색 기후기구 문화와 같이 함께 하려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시스템과 현재 필리핀 정부를 대신해서 오신 필리핀 인사들이 계십니다.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함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현재 국가 개혁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필리핀은 지금 현재 국가 개혁을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필리핀은 지금 현재 전국 국가에 있는 국가입니다. 사람에 대한 사람들도 녹색으로 지금 만들고 있고 전국 국가 개혁을 하기 위해서 이미 계획 선포를 하였습니다. 고속도로, 철도, 항만 이런 분야부터 시작해서 배후 도시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경제 개혁 및 국가 개발에 대한 계획을 발표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은 지금 현재 필리핀은 이렇게 한 부분을 중국에서부터 시스템으로 통해서 필리핀까지 갈 수 있도록. 즉 고속도로가 끝나는 지점에서는 배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크로드 홍홍 주석을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실크로드는 지나가는 길목마다 주택단지부터 공장 등 수많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실크로드 홍홍 주석은 일환으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주석이 국제기구세계 녹색기후기구를 대신해서 담당하게 될 겁니다 또한 동북아 대표부에서는 러시아, 키르키스탄, 카자흐스탄, 터키 이론까지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을 넘어서 아프리카까지 지금 거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걸 하나의 시스템으로 완성했습니다. 이 시스템이 원스톱 녹색노드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제품에 대하여 국제 녹색 인증을 거친 다음 전 세계 7일 이내에 집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완성을 하는데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협조를 하였습니다. 이런 부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다 나와 계시지만 특히 상호 존중을 하고 배려하고 현직이지만 서울 안보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전 별들의 전쟁, 즉 장군 모임의 회장이기도 하신 정두근 회장님을 이 자리에 잠깐 더 함께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모시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장은 장롱몽의 회원장입니다 장롱몽의 회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6차 녹색산업혁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중국 300개 도시에 1년 안에 200개에서 300개 정도 포럼을 할 수 있는 선포식을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대표와 국제기구 세계 녹색기구에서 선포하고 왔습니다 رو에 대한 목적은 농공인들분들 소득 증대와 젊은 인력 고용 창출, 장년 중년 고용 창출, 그 다음에 기업의 활성화. 이렇게 녹색은 실천해야 되며 즉시 당장 무조건 실천해야 된 전세계 강제 책무입니다. 이제 부터 제6차 녹색 산업 혁명에 앞서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국제기구, 세계 녹색 기후기구는 일단은 생략하고 국제 포럼으로만 하겠습니다. 국제 포럼 시작할 때 ER 산하면 얍 얍 얍 먼저 한번 여기서 세 번 하겠습니다. 국제 포럼 1, 2, 3, 1. 자 그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전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함께 이 동작을 하십시오 손 다 들으셨습니까? 제 1회 세계 녹색 의료 건강 문화 보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R, S,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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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박수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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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